뭐랄까? 시선 같은 게 느껴져요. 오면 안 돼. 오지마. 여기처럼 불특정 다수의 관상을 수집하기 좋은 곳이었지. 난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. 신부님, 저는 그냥 그 눈이 싫었던 걸까요? 의심의 불씨를 꺼뜨려야 구원의 빛이 찾아옵니다. 언니, 내 목소리 발사에 있은 거야? 그럼 그건 누구야? 세정 제정 되실지. 그 가치면 영원히 못 나온답니다.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? 안 돼. 수연 씨 관사는 위험을 부른다고 말했잖아. 무슨 힘든 일 있었어요?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. 의심의 불씨를 완전히 끝들었거든요. 오늘 물건 진짜 귀한 거예요. 오면 안 돼. 찾아오면 죽어. 공개, 저의 정신을 안 쓰려고. 그 단백을 이제는 다시 다시 시작하도록 했어요. 그의 정신을 안 쓰던 것 같습니다. 이 녀석이 더 고려하기 위해, 저의 정신을 안 본 것 같습니다. 이 녀석이 더 조금만 더 보셨던 것 같습니다.